아이 핫!? 회mag어면요! 아 Favorite 핫!! 김기야! 김기야! 아 우리, 허기, 허기. 아, 허기, 허기. 아, 허기, 허기. 아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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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과연. 아무것도. 공기야. 안 돼. 아,iga. 하나, 둘, 셋. 야. 야. very, like. 야. ven. 예, so. 이 forced się toophobia. Sow 왜 울어요. 왜 울어요. 왜 울어요. 왜 울어요. 왜 울어요. 재미있어서 울은 척한 거예요. 너무 재미있어서. 남녀노소 나이 붉은거 다 모두 좋아하고 계시는데 두 분 어떤 분들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송파에서 온 두매도 공연팀 리더 이덕원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박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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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. 나일준. 이제 20살이 됐는데 나일준이라고 합니다. 잘생겼어요. 나이 차이가 조금 그렇죠. 유현상 씨. 두 분은 어떤 사이예요?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가수 백댄서를 했었어요. 서태규와 아이들, 김원준 씨. 거짓말. 손 한번 전화 드릴게요.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. 제가 활동을 하다가 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춤을 그만두게 됐어요. 춤을 그만두고 나서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옛날에 했던 화장품 장사를 제가 좀 오래 했었거든요. 정말요? 자, 찍어보고 발라보고 발라보고. 자, 이 볼륨 마스카라. 눈썹에 갖다 대기만 해도 육삼근 중에 짱 올라가는 마스카라. 어머님들, 이 에센스 보이시죠? 이 안에 알맹이 보이시나요? 김가루. 이게 네티널 성분이 있어요. 아침에 일어나면 김태희가 되는 이 에센스. 지금 5천원.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해서 제가 화장품 장사를 제가 판매왕까지 올랐었어요. 지금 많이 죽었는데 어렸을 땐 삐에로도 하고 키다리도 하고 캐릭터탈도 쓰고 해봤는데요. 공연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공연을 만들어서 거리에서 공연을 하고 있고요.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저는 준수하게 생긴 19살 남학생입니다. 저를 꼭 뽑아주세요. 그런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미팅을 했는데 준수하잖아요. 준수하죠. 그래서 뽑게 됐습니다. 얘기 좀 해주세요. 제가 원래 개그맨 꿈을 오랫동안 가지고 왔고요. 나일준씨한테도 굉장히 대단한 지능이 있는 게 손으로 하는 기술을 팜이라고 하는데. 봉 두 개를 가지고 입으로 넣었다가. 두 개죠. 손에 들고 입안에 넣었다 뺐다 넣었다. 경고. 경고. 타이거 마스크요. 타이거 마스크요. 타이거 마스크요. 아쉬워서 그래요. 혹시 필살기 같은 게 있나요? 여기 아파트 사시는 분 계시나요? 몇 층 사세요? 몇 층? 14층이요. 좀 저 층 없나요? 1층. 7층. 7층. 14층. 이런 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이런 거. 2층. 2층 갑니다. 2층, 7층, 14층. 2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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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층. 14층. 14층 박수 주세요. 14층 박수 주세요. 자. 이런 거. 이번에는 한 손 놓고 계속 돌린다. 하나, 둘. 하이. 하이. 우와. 박수 나올 때까지 합니다. 박수 나올 때까지.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런 거. 이런 거. 하이. 와아! 오, 잘하신다. 자, 좋습니다. 이번에는 두 개,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개. 두 개. 핫! 한글자막 by 한효정